2022년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 이재나입니다. 오늘도 아침마당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마당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GBC 미주보금방송으로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곳 애나하임 스튜디오에 초대된 게스트분들의 얼굴도 보시면서 생방송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아침마당 프로그램은요. 인터뷰 방송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속에 계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소소한 삶의 이야기 또 하시는 일들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또 사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당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여러 게스트분들을 매일 만나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요. 이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더 멋지고 놀라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게스트로 초대되신 이 부부님의 사역을 또 알게 되면서 아 그래 맞아 이런 사역도 있었지. 아 당연히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바로 선원 선교사이십니다. 오대양을 항해하시며 해운업에 종사하시는 선원들에게 배가 정착해 있는 항구에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부부 선교사님이십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로 또 라디오로 청취하고 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미주보금방송 가족분들 계신데요.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주보금방송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샌페드로와 롱미치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원 선교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 그래 맞아 이런 포트 채플린도 있었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정말 이 사역에 대해서 계속 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선원 선교사 어떤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이신지 소개를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원 선교는 항만에 찾아오는 열방에서 찾아오는 많은 선박들에 근무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보금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네 이분들은 현재 롱미치와 샌페드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데 무슬림 또 신두 불교신자 또 캐톨릭 러시안 정교 또 불신자 또 무교주의자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또 생각으로 또 한 말씀 하나 주시죠. 네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선원 설교를 알게 돼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선원들이 그 외항선을 타고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그분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보금을 저희들이 들고 그렇게 매일 항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선원분들이 다양한 인종분들의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어려운 직업을 택하신 거잖아요. 몇 년 길게는 더 많은 세월을 배에서만 보내실 텐데요. 선원분들의 실제 생활은 어떠신가요? 네 이제 그 각 선원들이 그 배 선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뭐 6개월도 맺고 긴 사람들은 뭐 1년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배를 찾아와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선사의 규칙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배에 있는 레귤레이션을 따라서 하는데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배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육재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외로움이라든지 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런 모든 힘든 것들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선원분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배 위에만 계속 있으시면 가족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고 특히 외로움이 또 우울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가장 큰 어려움은 느끼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선원들 하면 각 나라 다니면서 구경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 그 선원들의 생활은 그 배 안에서 길게는 한 달씩 가기도 하는데 그 바다 위에서 떠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요즘 또 팬데믹이라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배에서 그 선사 그 규칙이 밖에 나가지도 말고 누구도 들이지 말라.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코비드 걸리면 전체가 다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저희들이 찾아가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오히려 사람 구경하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그러는 선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인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집에 온 손님처럼. 그 계급도 그 배 안에서의 계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엄격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장님을 이제 위시해가지고 엔지니어 기관장님이라든지 또 이제 오피서들 항해사들. 또 사무장. 그리고 이제 가판을 또 책임지는 가판장. 그런 각 조직 밑에 이제 크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피서들과 그런 크루들 간에 이제 좀 분리된 생활. 예를 들어서 오피서들은 식당이 또 또 오피서 식당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락커룸도 따로 있고. 뭐 샤워실이라든지 운동실도 따로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격리되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급료에도 또 적용이 되고. 오피서들은 좀 많은 급료를 받고 크루들은 또 저임금으로 이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죠. 네. 이제 보금을 전화하시면은 배마다 그 조직의 분위기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떤 배에서는 또 선장이 또 너무 좋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있으신 직원분들도 같이 그 분위기로 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선장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그 선장님이 그 보금집회 이제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서 탁 앉아 계시고 그리고 배 전체에 이제 아나운스먼트를 해요. 다 모여라. 네. 그러면 이제 아주 그날은 우리가 행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금 전하고 이제 결심기도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과 이제 인생 상담도 하고 이제 각 개인별로 교재도 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손 들고 찬양을 처음 해본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저에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갈 수 없는 그 먼 곳에서 찾아오는 시골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도 시골 이런 데서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선원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할 때 예수를 처음 듣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나라는 거의 다 100%가 불교거든요. 그렇죠. 종교가요. 네. 그분들이 그 나라 힘들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같이 다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크루들이랑 또 이런저런 이제 필요화를 저희들이 왔다 갔다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또 무관심했던 선장님이 도대체 누가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와서 하냐고 궁금해서 또 내려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예수님을 또 듣게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지로 가서 예를 들면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배를 타고 그 현지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카르타 가서 사역을 했을 때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그 나라 국민한테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할 경우에는 추방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서 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는 정도에서 마치고 오는데 여기서 만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마음 놓고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여기에 와서 현지인이 나를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모든 활동이 제약돼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왔더니 미국에 사는 사람이 선물을 들고 와서 자기들 환영해주고 자기네들 말을 들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저희로서도 그들과 아주 친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 한 번 복음을 전했던 배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배 두 대가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에 온 배 하나하고 또 작년에 왔던 배인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가 몇 월 며칠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착했어요. 가는데 내가 뭐 뭐가 필요하니까 준비 좀 해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케이. 왜 not 했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그 물건들을 이제 픽업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터키 무슬림 선원이 저희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을 달래요. 성경책.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터키어로 된 성경책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려고 봤더니 델리버리 해에 오는데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그 사정을 올렸더니 어느 분이 크리스찬이시겠죠. 터키 성경이 있다고 12시 반 이후에 전달해 주겠다 그래서 그 선원에게 이제 갖다 줄 예정입니다. 배가 와도 배는 같은 배인데요. 선원들은 크리들은 많이 바뀌어요.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고 정말 너무 많은 베네핏이 저희들이 있죠. 정말 보람 그 자체일 것 같아요. 그 변화된 모습을 뵀을 때.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물론 지금도 멀리 오지로 가시는 분들은 또 가시고 선교하셔야죠. 그런데 많이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열방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르는 그 컨테이너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물자들을 가져옵니다. 그분들이 자주 안 오시면 여기 물가가 더 올라가고 우리는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점점 올라가겠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에 일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네 나라보다는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직업을 택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찾아가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보금을 전함과 동시에 이분들하고 친구가 되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만들죠. 네. 성교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들어가서 보금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통이 좀 원활하게 친밀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배에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동선을 움직이시면서 보금을 전하시나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항구를 찾아가면요. 일단 항구에 가면 게이트가 있어요. 아무나 막 못 들어가고 거기서 시큐리티 가드가 서서 체크를 하는데 투이 카드라는 신분을 이미 다 보장해주는 조사한 그런 카드를 보여주면 그걸 보고 이제 기록을 해서 어디 가느냐 해서 목적은 뭐냐 다 물어보고 이제 들여보내줍니다. 거기에서 리젝트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그런 이유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배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올라가면 그 배의 가판에 그 어드미션 들여보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두티 오피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포메이션을 주면 배 안에 오피서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판에 있는 선원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전하고 내려오고 근데 이제 퍼스트 오피서나 선장님이 들어오라 그래라 만나보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온 목적을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연결해드리고 이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도 드리고 또 좀 나가서 뭐를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라이드도 해드리거든요. 보금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개인적인 친구가 되는 거죠. 충분히 쌓이겠네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 이제 오늘 저녁에 모여서 우리 미팅을 좀 갖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타, 선물, 또 이제 전도지. 여기 이제 많은 전도지들이 있는데 또 성경책 이런 걸 갖고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 30분 이렇게 보금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날도 있죠. 네.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선원들이 전체에 기립해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했다. 미얀마 그 불교 선원들이 그때 17명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인데 저희가 이제 보금을 전하고 했더니 생전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결신한 적이 있죠. 네. 정말 그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음식도 드세요 하고 대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들이 가는 시간이 주로 이제 낮에는 그분들이 일을 해요. 그냥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후에 잠깐 남는 시간 아니면 저녁시간 후에요. 그래서 좀 일찍 가는 날은 이제 식사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와서 식사하겠냐고 그래요. 그러면 뭐 각 나라 음식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친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교제할 때 떡을 때면 교제하듯이. 그래서 이제 때로는 좀 안 먹고 싶을 때라도 사역상 그렇게 또 맛있게 같이 먹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 때 때문에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래요. 네. 그 밖에 손으로 드시는 문화도 있고. 네. 네. 또 향신료도 사실 강한 음식들이 인도 쪽은 또 그렇잖아요. 네. 인도 쪽은 아직도 배에서 손으로 드시고요. 네. 그래서 뭐 향이 너무 진해서 우리 여기서 또 로컬도 인도하고 또 달라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거 좀 피의가 약해가지고 이럴 때는 제가 열심히 인분 먹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라고 그러고. 아 정말요? 그래서 오성 교사님은 굉장히 식성이 너무 좋으셔서 다 잘 드신다고. 전혀 가리는 거 없습니다. 각 나라 음식 다 먹습니다. 또 그분들이 대접해 주시는 음식을 또 먹는 이렇게 신용이라도 해야 또 마음의 문이 열리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실제로 좋아해요. 외국 음식들. 아 그러세요? 저는 진짜 성교 차원에서 먹습니다. 그분들의 종교가 원래는 좀 불교 쪽이나 이제 무슬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역전도를 당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그저께인가 3일 전에 전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무슬림 선원이 저희가 이제 차를 타러 거의 내려왔는데 배에서 막 큰 소리로 불러요. 헬로 헬로 그러면서 그래서 기다렸더니 내려와가지고 이 플라이어 지금 보시는 이 플라이어를 주면서 이슬라믹 북 프리로 네가 받을 수 있다. 35개 국어로 번역이 돼 있다 그러면서 꼭 이거 오다에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같이 허그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어요. 네. 성교사님 지금 사역을 하신 지 2년 조금. 좀 안 됐죠. 좀 안 되셨나요? 2020년부터 시작하셨죠. 20년 12월에 이제 이 비전을 받고 시작한 거는 저희 신원조회 끝나고 그 투이카도 받고 작년 3월부터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아 네. ANC 온누리교회 다니시고. 그럼 사실 두 분이 사실 이렇게 항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스비도 사실은 필요하고 자비량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ANC 온누리교회 저는 이제 은퇴한 장로 저희 집사람 아직도 이제 시무장 권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선교를 한다는 것이 저의 독단적인 어떤 무슨 아이디어나 무슨 지혜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지혜로 이렇게 주시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제가 그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도 받고 비전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나가는 선교도 제가 혼자 하는 선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도와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꼭 물질 아니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들 뭐 모자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약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세요. 그런 걸로 이제 선물을 패킹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같이 하는 거죠. 저희는 일선에 가서 하고 또 후방에서 지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네.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어디 달라고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들 아시고 이것도 필요하냐 저것도 필요하냐 뭐 하여튼 이래서 이렇게 연결연결 하셔가지고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항상 필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종은 일만 하면 주인께서 알아서 다 먹여주시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롱비치 선원 선교사 사역의 경과를 볼 수 있는 SNS가 있죠. 선교사님. 특별히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선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가 페이스북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지 몇 개 이제 동유럽의 한두 개 또 몇 개 국가들은 페이스북을 사용 못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자기 삶을 나누고 전화도 되고 동영상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연락이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선원 선교 경과를 이렇게 쭉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정의사님께서 올려주신 2022년. 친구 요청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퀘스트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올리면 또 그 나라에서 가족들이 또 보고. 네. 또 또 친구가 맺고 해서 저절로 선원 한 분으로 통해서. 통해서. 네. 가족들, 자녀들, 엄마, 부모님들 또 와서 보세요. 네. 보금의 길이 굉장히 열리는 거네요. 그래서 항구에서만 이 선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 세계로 그렇게 꾸준하게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모아주시니까. 기도팀도 있고. 기도팀도 또 생기셨다고. A.H. 온유리교회에서 열두 분이 본인들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 교회에 전정순 권사님, 우리 신혜숙 권사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댁을 오픈하셔가지고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에서 모여요. 그래서 선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감사한 일이 또 있습니다. 매월 도와주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이 방송을. 든든합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다 이렇게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그 선원의, 그러니까 배에 계시는 선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생필품. 생필품이요. 이제 5월의 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근무를 하지만 외국에 나왔잖아요. 미국에 왔는데 기념품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맨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티셔츠, 로스앤젤레스가 적혀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주면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저희가 가서 그들의 고충이나 또 인생 상담이나 또 영적인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나는 게 티셔츠를 제가 로스앤젤레스 기념품으로 했는데 생각에 자꾸 성격 말씀을 우리나라 글로 옛날 글로 적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티셔츠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선교사역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으신데 또 너무나 밝게 사역을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늘 저에게 너무나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한 번씩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이제 기도 제목은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영육관의 강건함을 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항구가 그야말로 복음의 항구가 돼서 많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 선원들이 복음을 전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추수와 일꾼이 돼서 각 항구에 가는 데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원들이 되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선교는요. 나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싶고 이 생명을 다른 분한테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원들이 오고 계시는데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신하셔서 같이 저희들과 조인하셔서 같이 선원선교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LA의 선원선교센터 같은 게 생겨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이고 또 선원들도 와서 마음껏 정보도 제공받고 피로도 얘기하고 쉬었다 가고 하나님 말씀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생겼으면 또 하는 큰 바람입니다. 그거는.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분명히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귀한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원선교사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말씀 모토로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물질로도 적극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보금방송입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